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론의 첫 주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병호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언가를 지적하게 되면 상당한 그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사권을 무기로 해 가지고 선관위에 그리고 투표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을 건박할 수가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고 사전투표 조작설 조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작설을 주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2022년도 2월 28일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함께 고발을 당했고 그 다음 이제 황교안 민경욱 두 분이 아마 영등포 선관위에서 고발을 받았을 겁니다. 사전투표 행위를 방해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모든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는 또 당일투표가 있겠지만 비중을 보게 되면 사전투표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무척 노력해왔고 그것이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저를 2월 28일 날 그리고 황교안 민경욱을 3월 1일 날 이렇게 고발을 해 가지고 긴 송사 경찰수사 검찰수사 그 다음에 선관위의 2위신청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든 것이 다 무죄로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선관위는 위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 가운데 선관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제기를 해 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선관위가 여러분들 어제도 보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씨의 그런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올해 52세에 강북구 가베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의원인 천주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공병호를 고발하라는 그런 닥달을 당하는 그런 이 화면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50세 초반이니까 한참 혈기왕성할 때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병호란 사람이 이렇게 이번에 강서보궐선거에서 3만 7천 명의 가짜 사전특표자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넘겼다 이런 주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합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자 가능한 일이니까 당연히 김용빈 씨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천주호 의원이 선거에 불신을 조장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사회통합에 져야 되는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래서 제가 참 너희들이 민주주의의 적이잖아. 너희들이 공공의 적이잖아. 너희들이 선거마다 다 도덕질 했잖아. 공병호가 무슨 정권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감투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무슨 민주주의의 적이 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젊은 친구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선관위 측에 공병호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제가 아직 이번은 처음입니다. 부정선거주장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모호한 조치를 취해서 안 된다. 김용빈 선거관리비원회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살림을 담당하는 분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저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을 하자니 뭐 그동안 한 일이 다 들통이 날 거고 고발을 안 하면은 저 허위 사실을 유표하는 것이 아닌 것 모양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 김용민 씨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점도 있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부정선거를 안 해왔으면은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아주 악랄할 정도의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당장 여러분들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장을 내겠죠. 공병원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까 저게 참 좀 찜찜하거든요. 김용민 씨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에서 다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상당히 새로운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민 씨도 다 알 거고 김용민 씨도 그냥 그동안은 얼굴마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본인도 다 알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본인 일이니까 주말에 보는 기회도 안 있겠습니까 자기 모가지가 달렸는데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해온 범죄집단이고 김용민 씨는 판사로서 상당히 경력이 괜찮고 사람이 괜찮았으니까 그런 사법부 내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속하는 사법연수원장을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력도 저는 앞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질적으로 김용민이 이끌고 형식적으로 노태학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것을 풀어쓰게 되면 김용민 씨가 판사의 일을 잘 하다가 그냥 불현듯 친구 덕택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문제는 부정선거 세력의 앞잡이 그냥 방패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렵게 되든지 선거 부정문제가 덮여서 그렇지 않고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노태학은 물론이고 김용민 씨가 그냥 여러분들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아주 간단한 도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적인 도표입니다. 이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이게 그냥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보궐선거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보면 총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7,473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전부 누구와 함께 줬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와 함께 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입니다. 7.49%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A 이거. 이 A가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 가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선관위는 11만 4,715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하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7만 7,242 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인데 김용빈이 이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의 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한 22.96%는 이게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7.49%를 더한 겁니다. 이까지 여러분 다 까발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느 정도 여러분들 까발겨진 거 아니까 3만 7,473표 가운데서 실제로 더불당 후보한테 넘어간 것은 3만 7,472표고 한 표는 넘어가지 않아 가지고 컴퓨터는 개수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를 그래서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에 한 표를 넣어가지고 컴퓨터상으로는 숫자가 맞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보궐선거가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완전하게 한 표까지 찾아낸 겁니다. 한 표까지 지금 이스라엘군이 여러분들 가자를 진입해가지고 지상이 아니라 터널에 있는 그런 하마스 군대를 완전히 싹쓸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싹쓸이 제야 전문가가 싹쓸이를 한 겁니다. 도덕놈들을 도덕질이 얼마나 했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7.49%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3만 7473표 그러니까 검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해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확보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런 100명만 통합선거인 명부에 확보된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사전투표는 대한민국에서 비밀선거가 아닙니다. 기표 도장 이미지가 찍히고 그다음에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여러분들 투표장을 찾은 사람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 교차시키게 되면 A씨가 선거마다 누구를 찍었는지가 다 알려지는 거죠. 겁난 일입니다. 그런 짓을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거를 밝힌 겁니다. 이거는 그냥 10월 11일 보궐선거를 조작한 선관위 일당들에게 김용빈을 비롯한 선관위 일동들에게 일종의 스마트폭탄 정밀폭탄과 같은 겁니다. 딱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야전문가의 분석작업이 얼마나 정밀한 거 하니까 여기서 거소투표를 제외하게 되면 여러분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하게 되면 3만 7100표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동별로 등촌동 관내 사전투표 가양일동 관내 사전투표를 몇 표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3만 7100표를 조작하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7.41%의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김용빈은 부정선거의 괴수입니다. 김용빈은 부정선거의 수계입니다. 노태학은 부정선거의 수계이고 괴수인 겁니다.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여덟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선거 범죄를 저질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세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모든 여덟 번 범죄 가운데 가장 조작을 많이 한 범죄가 바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 하나만으로도 김용빈이 제정신이 있으면 공병호를 고발하기가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공병호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점검물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까발린 상태에서도 국힘당이 뒷걸음을 치고 외면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거의 짐승 수준으로 봅니다. 이런 여러분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단 한 말씀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주 애통하고 통절한 그런 일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기분만 여러분들 그렇게 젖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마스의 공격으로 키부체스크의 무고한 어린이와 이런 여성들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걸 헤드업이라고 하더면요 머리를 곧추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쟁을 계속 수행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시키더라도 대통령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우리를 실망시키더라도 다 그 사람들은 임기가 끝나면 떠날 사람들이고 마지막까지 이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국민 개개인인 겁니다. 그래서 민초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그냥 좀 있다가 나가면 끝입니다. 그냥 제임하고 끝나면 문재인이 이런들 탈원전과 관련해서 개판을 치고 나가더라도 처벌 안 받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면 다 떠나는 건 떠내기들입니다. 한동훈이가 똑똑하게 무슨 폼을 잡고 하지만 다 떠내기입니다. 떠내기 그냥 임기직 선출자 선출직 공직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바로 10월 11일 날 관내 사전 거소투표 기준으로 3만 7,473표 관내 사전투표만 기준으로 3만 7,100표 거소투표가 1,402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남조선선거관립위원회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전부를 한 표 제외하고 한 표는 개수조정에 필요했으니까 한 표를 제외하고 3만 7,472표를 바로 더블어당 진교훈 함께 넘겨줘 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 찾아낸 그냥 여러분들 그야말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김용빈이 첫 작품으로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이 공병호를 주호가 압박을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검찰이나 경찰에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다 여러분들 대통령도 봐주고 법무장관도 입을 다물어주고 대법관도 우리 편이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찝찝한 일이지 않습니까 원데이터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만 7,473표를 여러분들 다 확보한 다음에 동별로 다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거소투표 이렇게 여기가 조작된 득표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더블민주당 진교훈의 이 득표수 가짜 득표수에 절반이 진짜고 절반이 선관위가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염창동에서 얼마나 도덕질을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가짜가 여러분들 여러분이 익숙한 바와 같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것의 절반이 진짜입니다. 절반이. 그리고 절반은 누가 쑤셔 넣어줬다 이렇게 가짜 사전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 넣어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용민이 머리가 좋으니까 솔록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공병호를 고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헷가닥해가 고발하게 되면 그러면 뭐 송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노사비도 좀 모아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여러분들 악은 악대로 다 밝혀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공병호가 민주주의 적이다. 52회 이재명 씨의 여러분들 당비서실장이 되고 서울 강북구 갑에서 초선위원이 됐으니까 천주호 씨가 경희대학을 나왔더구먼요. 얼마나 여러분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50대 초반에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50대 초반에 사람들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지 않습니까 천하가 내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 김용빈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라 단호한 조치를 취해라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민주주의 적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병호가 민주주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적이다. 여러분들 제가 공병호가 민주주의 적인가 제가 아주 젊은 날 1990년대에 쓴 책이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 있죠. 민주주의 적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그런 책도 썼고 제법 좀 두터운 책인데 자유주의 시리즈에서 냈던 책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린가 의 천주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선거마다 도덕질을 해오지 않았는가 사실 아닌가 그동안 도덕질을 여덟 번 해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말이 나왔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 적인 거죠. 그게 억울하면 또 공병호 여러분 고소하면 됩니다.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여러분들 이 사람이 좀 철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침묵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천도 앞두고 하니까 좀 뭐 본인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이런 걸 공개한 거죠.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 만들었습니까 3만 7천명 정도 되죠 여기 나오네요 3만 7473명 그 소투표 포함하면 그 다음 빼면은 3만 7천백명 이거를 그냥 뭐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이나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그냥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깔아뭉개고 가기 위해서는 입을 다무는 게 좋은데 그냥 이 어제 이와 관련된 것을 많은 분이 보셨더군요. 그냥 어제 여러분들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3만 7천명 다 조작했잖아요. 한 자리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당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진교훈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부풀렸는지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줬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다만 이 천주호 후보도 강북갑 출신이지만 다 조작회가 당선됐잖아요. 이런 그래프는 뭡니까 1억분의 1 정도로 확률이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어떻게 플러스에서 12가 나옵니까 데이터 분석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35%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천주호 강북갑 초선이어지자 이재명 비서실장은 4.15 총선에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전양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35%를 훔쳐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4178표를 처리하고 그 다음 플러스 4178표를 처리해가지고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총 조작규모는 4178표 곱하기 2인 거죠 4178표를 빼고 4178표를 더해 줬으니까 그럼 8300 얼마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그래프가 다 49개 서울 지역구 선거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호남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게 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의 주역이다 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것이 4.15 총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양정철이나 이근익이었지만 다른 선거도 다 부정선거를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이건 숫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해설만 한 뿐이죠 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대통령선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도덕질했습니다 심상정 후보한테도 20%를 도덕질하고 이 절반이 빼앗은 득표수입니다 심상정과 윤석열에게 빼앗은 거하고 그다음 더해 준 걸 합치게 되면 총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대덕구에서 9896표 동구에서 13380표 이렇게 다 조작을 했잖아요 4.15 총선 뿐만 아니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광주광역시에도 이렇게 표를 도덕질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까지 다 몇 표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가 서울의 조작가 평균은 35% 25%입니다 25% 대전 20% 부산광역시 15% 대선에서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총 여러분들 얼마를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에게 도덕질 했습니까 140만 표를 도덕질 120만 표를 도덕질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40만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다 나오잖아요 전국에서 여러분들 더불당의 선관위 도움을 받아서 표를 얼마나 도덕질 했냐 이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사전투표 득표수 대 빼앗긴 득표수 그때 방심을 해가지고 대구하고 경북에서 거의 조작이 안 됐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대구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68만 9천인데 윤석열이 빼앗긴 득표수 2만 7천밖에 안 됩니다 2번을 1번으로 나면 3.9%밖에 도덕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패배하는데 크게 대구하고 경북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윤석열이 사전투표를 67만 표 받았는데 도덕질 해간 것은 2만 2천 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뭔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3.4%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15.42%를 훔친 겁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 인천 충북 경남 평범한 조작지역 강력한 조작지역 초강력 조작지역 특수한 조작지역 윤석열이 아무리 뭡니까 호남에 공을 들여도 윤석열이 받은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 득표수 가운데 33%에서 39%까지 뭡니까 이렇게 빼앗깁니다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도덕질했는지가 다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공병호가 아니고 더블당인 거죠 민주주의의 적은 공병호가 아니고 천주호 의원인 거죠 공공의 적은 공병호 아닙니다 공병호는 선량하고 그리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여러분들 스피드 티켓 하나 여러분들 물린 적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착실하게 여러분들 세금 내고 이렇게 산 거죠 여러분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경상북도에서 67만 표 사전특별을 받았는데 고작 2만 2천 표밖에 도덕질을 못한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이러면 한 25만 표 정도만 도덕질을 했으면 윤석열이 이기는 겁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 25만 표만 조작했으면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겁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면 그 당시는 투표지 불귀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 안에 조작값을 입력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 그런 개표요원들이 협조를 안 했든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이 협조 안 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표는 다 은인과 하니까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다 전국보다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빼앗았으니까 패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한때는 여러분들 완전히 땅을 칠 일인 거죠 송영길이나 더블당한 게 이렇게 표를 도덕질해가지고 국가를 그냥 완전히 요절을 낸 겁니다 내가 뭐 이런 이야기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내보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적이라고 천주호가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의 비서실장께서 약관 52시의 비서실장께서 민주주의적이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부정선거를 했잖아 너희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우리는 자료를 다 갖고 있고 너희가 어디에서 조작을 했는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어디서 조작을 했는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2022년 3구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조작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연구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억울하게 되면은 당 차원에서 나수가 고발을 하든지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뭐 여러분 힘없는 김용빈 선관위 위원장 함께 여러분들 사무총장 압박해가지고 공병호 여러분들 고발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천주호가 고발하면 됩니다 당 차원에서 한 번 했잖아 조국사태 때 너거 더블 민주당이 뭡니까 공병호 고발해가지고 영등포스에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경찰서 한 번 여러분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정권들이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괴롭혔는지 문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너거는 도독놈들이다 이야기죠 너거는 사기꾼들인 겁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자신의 조국을 허물어뜨리는 부정선거를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더블당 사람들인 겁니다 내 말이 허위사실 유폼은 고소를 하든지 고발하든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여기에 2권 3권이 대선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1권이 총론이고 그다음에 4권이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좀 분발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미흡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 나온 김에 공병호 tv가 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통사 고대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 근현대사까지 세계사를 한국인의 손으로 통사를 쓴 겁니다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흥미로우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훌륭한 책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송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0월 11일 보궐선거는 상당히 좀 특별합니다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여러분들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러분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어떻게 여러분들 사기를 쳤는가 하니까 가짜 투표자 수도 만들었습니다 가짜 투표자 수 만들었는데 이번 10월 11일 보궐선거처럼 대규모로 가짜 투표자 수에 손을 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손을 댄 것 같은데 이번처럼 대규모로 아주 내놓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대규모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가짜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 기존까지 여러분들 2017년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까지 7번의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소위 전산조작법 선거사기 세력들이 주로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니까 투표자 수는 제한되어 있고 그 투표자 수 가운데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투표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고 그거를 더블당하게 더해주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로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날 보궐선거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투표지 불기나 QR코드 같은 걸 거의 쓴 것 같지 않고 메인 서버를 조작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아예 조작을 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겁니다 3만 7천명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여러분 누구한테 쏟아줬는가 하니까 바로 더블당 후보한테 쏟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종변기가 이번에 선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더블당과 선관위가 지도하는 대한민국 부정선거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터닝포인트 중요한 변곡점에 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쬐쬐하게 그냥 있는 투표자 수에서 플러스 마이너 처리하지 않고 뭘 고민할 게 있노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를 보는 놈도 없고 접근할 수 있는 놈도 없으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에다 가짜를 그냥 들이넣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우리 편한테 주게 되면 압승을 할 수 있다 이걸 이 인간들이 이번에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2023년 총선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꿀꿀이들이 이 뭐저리들이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 가지고 가짜 투표자 수를 누가 뭡니까 100명이 투표인지 200명이 투표인지 사전투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덤북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전부 한 표도 여러분들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전부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주어버린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번 10월 11일 강서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하고 거소투표 를 합치게 되면 37473표 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선거인 수의 7.49%를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죠 그죠 가만히 있어 보시죠 자 이거 보시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들이 이제 이게 이제 또 새로운 표인데 이 보시죠 이게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심하고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을 압성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교훈이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런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를 조작하는 거 하니까 a 빼기 b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1년 조금 지났는데 거소선상에서 844명을 여러분 늘린 겁니다 조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4만 1635명을 늘린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본인들이 조작을 할 수가 없죠 당일이 결정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덜 통이 난 것은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당일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의 후보 간 격자가 확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당일 투표는 자기들이 조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이 소위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회가 충분하게 뭐죠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늘려 놓을 겁니다 그리고 피로에 따라서 뭐죠 4만 1635명이란 투어를 늘린 다음에 이번에는 몇 명을 끌어다 썼습니까 3만 7473명을 끌어다 쓴 겁니다 그런데 만일 좀 더 화끈하게 이겨야겠다 그렇게 하면 4만 1635명 전부를 뭡니까 진교원이 함께 주게 되면 여기가 4만 천 얼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무줄 선거가 되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선관이 고위직 빼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100명이 있는지 200명이 있는지 300명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껏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총선에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 힘이 대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헌선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선거 사기를 기획하는 총책임자 같으면 그냥 2024년 4월 11일 총선에 개헌선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개헌선을 개헌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어디야 되냐 역선으로 나가게 되면 몇 퍼센트를 여러분들 선거인수에서 조작을 하면 되고 몇 표를 조작하면 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국힘당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국힘당 여러분들 인간들하고는 여러분들이 4만 1635명을 늘렸지만 전부를 가져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4만 1635명을 여러분들 늘렸지만 전부를 다 가져다 쓰지 않고 3만 7천명만 여러분 가져다 써도 완전히 뭐죠 더불당 후보가 압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본인들은 크게 표가 많이 안 날 거다 생각했는데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기대보다 훨씬 더 줄어들면서 완전히 덜통이 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을 2024년도에 쓸 겁니다 총선에서 조작할 수 있는 풀을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 충분히 늘려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는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 검찰 수사관이 일할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도둑놈들이 어떻게 조작을 해왔는지가 이보다 더 상시하게 나올 수가 없는 한 표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4만 1635명을 확보한 다음에 그 가운데 3만 7473표만 가져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필요하면 여기 8만 명을 늘려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8만 명 전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국을 석권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8년도 여러분들 서울구청장 선거처럼 서초구의 조은희 후보 한 명 제외하고 24명이 여러분 더블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 여러분 호남 출신들 여러분들 구청장을 21명 정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중에 두 명인가가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처갓집이 그러니까 앞으로 출시하려면 호남에서 나든지 호남에 처갓집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24명 중에 22명인가 21명이 호남 출신 구청장이 있었던 겁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그냥 아우도 한자리하고 형님도 한자리하고 곡성 출신 강진 출신 뭡니까 한평 출신 그렇게 다 해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면 만세 우리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세 부르려면 여러분 누구를 수탈해야 됩니까 그게 끼지 못한 일반 국민들 수탈해야 되는 거죠 수탈이 다른 게 있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예 세금을 부과하느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양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이 그냥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너서클 그 권력청의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선 사람들은 온갖 혜택을 다 누리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집의 아이들은 의과대학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법과대학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대학의름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편입학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취업도 쉽게 될 수 있겠죠 그게 이런 크로니캡탈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정실자본주의 연출자본주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냥 추락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지금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제 양반 뭐 하려고 저렇게 그냥 고된 일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다음에 못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번에 더블당 1당 지배체제가 되면은 2027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그때는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그냥 전지가 안 하겠습니까 주제를 바꾸든지 교양 프로 책 프로 이렇게 해갔으면 뭡니까 그냥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동족들에 쭉 나든 말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해 먹는 겁니다 메카디즘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그 사람들은 돼지개들이 아무 소리를 못한다는 걸 알고 2024년 총선에 여러분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2아 전문가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안에 총선에 더블당이 몇 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개원선을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다 여러분들 지금 시뮬레이션에 조사를 하니까 완성되면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더블당이 얼마를 여러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없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도덕질을 뭐 이름들 아니 공박살 이러면 어떻게 이름들 고발이나 고소하겠습니까 도덕질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덕질 해 가지고 이렇게 4만 1635명을 늘리고 그 가운데서 가짜 사전투표 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전투표일의 투표장을 찾지 않는 3만 7473명을 만들어 가지고 전불 뭡니까 더블당 한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여러분들 개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점선까지가 뭡니까 이게 사전투표입니다 위가 뭡니까 푸른색이 더블당 득표율입니다 밑이 뭡니까 국힘당 득표율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부정을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대에 딱 끝나니까 여러분 그다음 뭐가 됩니까 당일투표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는 접전을 하지 않습니까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은 위에 사전투표 개표 당일투표 개표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 뭡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합바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법대에 나온 인간들이 다 입을 다문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 김용빈이 어이 김용빈이 니하고 내하고 내가 7구학분 동기인데 이거 한번 봐라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니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남조선 선거하니 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봐라 이야기야 이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개표할 때 무슨 짓을 했냐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확보로 해가지고 3만 7473표를 모두 다 여러분들 누가 함께 뿌려줬습니까 더블당 진경훈이 함께 뿌려줬으니까 이런 기이한 여러분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공병호를 무슨 민주주의 적이라고 정신나간 인간들이지 민주주의 희망이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더블당 주도 부정선거가 어떤지 실상은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표일에 투표함을 까니까 65대 30 뭐 1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 여러분들 다 방송이 나간 거죠 방송 개표실 따로 방송 따로 나간 겁니다 개표현장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투표함을 다 새로 만들어놨다가 다 갈아치웠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선거입니까 미친놈들 같은 이라고 이게 선거냐고 이재명 씨 한번 봐 이게 선거냐 송영길이 우상호 정청래 박주민이 이상민이 다 봐 너희가 이게 선거냐 이게 이러분들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뭐가 다르냐 이걸 보고 이러분들 엉검주춤 엉검주춤 김기현이 니도 한번 봐 니 서울법대 나왔잖아 윤석열이도 한번 봐라 내가 오늘 쿨하게 하려고 했는데 열이 나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인간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덟 번째 이렇게 표를 도덕질을 하니까 이래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이름 나온 그래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는 득표수로 본 거고 이거는 득표율로 본 거고 득표율로 본 건 게 훨씬 더 아름답네 득표수도 뭡니까 여기부터 해가지고 다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가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 득표 할 때까지 어제 표 또 이거 봤지 않습니까 이 미친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 그래프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뭐라고 국힘당 내부에 뭐 자중한다고 에이 인간들아 남자 자식들이 뭘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비겁해가지고 국회의원 뺏지가 뭐냐 이야기야 나라가 죽고 사는 거 그냥 백성들이 뭡니까 그냥 죽을 편판이 됐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더블당이 무슨 짓을 해 왔는지 김용빈이 거는 선관위가 무슨 짓을 해 왔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딴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거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 다 조작해가지고 3만 7473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래도 이 그래프 보시면 참 감동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야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아름답다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야기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표를 다 쑤셔 넣어 줬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표를 쑤셔 넣어 줬으니까 도둑질한 걸 가지고 뭐죠 다 쑤셔 넣어가지고 가짜에는 도둑질한 것이 절반 정도 50%가 선관위가 발표한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뭐가 들어 있습니까 50%는 다 가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쑤셔 넣어 줬습니까 김용빈과 노태학이 끄는 남조선 선관위가 여러분들 쑤셔 넣어 준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없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지 않는 거는 욕을 먹어도 싼 거죠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임 대통령이 좀 살살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좀 살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아이고 나도 뭐 같은 동갑내기인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게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래프를 보니까 열받는 겁니다 참 이런 세상에 살지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는 놈들이 권력을 잡고 이렇게 이런 미친 짓을 할 일하고는 어떻게 알았겠냐 이야기죠 오늘부터 한 60분만 방송하려고 했는데 바쁘신 분들은 떠나시고 평일에는 조금 줄이고 주말에는 조금 늘리는 방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 거 아니까 강서보글의 선거 사기범들의 교훈이란 것은 더블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몇 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그걸 계산한 다음에 이것에 맞춰서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으로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확보한 겁니다 2024년 총선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선거구별로 몇 표가 필요한 후 그 표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옥기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사람임으로는 너무나 악이 거세고 악이 너무나 이렇게 융성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 그분이 흉중에 참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도하는 대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너무나 거대한 악을 제거하거나 착결하는데 그분이 나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좀 세부적인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시죠 이걸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아니 그 도덕놈들이 나름대로 막 신경을 써서 도덕질을 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탁 잡아냈습니까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야 전문가가 참 여러분들 소위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한 거죠 아주 총명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아주 간단합니다 투표 용지 받아가지고 기표도장 찍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투표함 까서 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물정자 여러분 그려가면서 세면은 그런 부정성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 후보별 득표수나 숫자를 조작을 한 거죠 숫자를 전국적으로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전산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표를 여러분들 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거부정은 궁극적으로 숫자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숫자 가운데서도 당일 투표율이나 득표율이나 당일 투표수는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나 사전 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는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수에 어떻든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넣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가 좌측이고 그다음에 우측에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이번 부정선거를 잡아내기 위한 소위 첫걸음 출발점은 어딘가 하니까 이 소위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차이칱 그래프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의 차이칱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입니다 어김없습니다 이재명은 사전 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오고 국힘당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심상정도 거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빈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머리가 좋지만 아무리 머리가 출중하더라도 이런 그래프가 없는 상태에서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선거부정은 다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구로구청장 선거입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런 경우는 더 극심합니다 후보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동별로 좌우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향동 국힘당 마이너스 7.1% 더불당 플러스 7.1% 수궁동 마이너스 11.1% 국등당 더불당 플러스 11.1% 도둑질한 것만 크게 옮겼기 때문에 좌우대칭 모양뿐만 아니고 훔친 것하고 더한 게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조작을 안 했고 0% 2016년 총선에서는 조작 안 했고 0% 강서구청입니다 강서구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25%를 조작했고 2018년에는 40%를 조작했고 2020년은 강서구입니다. 35%를 조작했고 2020년 대선에는 25%를 조작했고 2022년 지방선 15%를 조작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이라는 것은 다 낙선식 기아들 후보의 표를 빼앗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1억 퍼센트 부정선거 한 겁니다 무슨 더불당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성격이 급해서 먼저 사전투표를 한다 이런 정신나간 늙은 사람들도 봤는데 정신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무식해도 여러분들 그래도 연세대학을 나왔두고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여러분들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부정선거 판별이 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것은 외부 개입에 의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부정선거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이론적으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하는 상태는 어떤 건가 하니까 차이값이 거의 0에 가까운 크게 보더라도 오차범위 0에서 여러분들 3%까지 줄어들 때까지 이 차이값을 수렴을 시켜나갑니다 그럼 그 수렴을 시켜나가 가지고 이론적으로 모집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가 당일투표 득표가 일치하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 표를 몇 퍼센트나 움직였는지 그 소위 조작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 함께 드린 말씀과 같이 이번에는 선거 사기를 여러분 담당한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동일한 조작방법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더하는 방식을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달라들어가지고 그 방법을 까발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10월 11일 보궐선거에도 조작값 방식을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나름대로 국리를 해가지고 공박사와 제야 전문가를 쏘길 수 있는 신종사기수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신종사기수법을 써보니까 훨씬 더 확실한 겁니다 그 신종사기수법이 바로 뭔가 아니까 통합선거인명부를 위조 변조해가지고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은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부 뭡니까 더불당 후반께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쓴 겁니다 우리도 허를 찔린 거죠 그러니까 조작법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다른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을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감시 시스템이 선거가 끝나게 되면 바로 뭡니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부정선거 핵심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국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버린 겁니다 다른 방법을 썼는데 다른 방법을 쓰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규칙을 변조 내가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김태호 표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그냥 투표자 수 선거인 수를 부풀려가지고 그중에 그냥 50%씩을 그냥 집어넣어 줬구나라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지만 한번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한번 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 왼쪽이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선거에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작업 노트입니다 위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위가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익값 미친 숫자죠 차익값 15% 나온 겁니다 김태호 사전투표 득표율 31% 당일 투표 득표율 49%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냥 이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상사회면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김태호표를 훔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익값이 차익값이 진교훈은 플러스 15.28% 김태호하고 나머지 사람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마이너스 19%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작값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사전과 당일의 득표율 후보별로 같은 숫자 여러분들 추정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이게 뭔가 하니까 진교훈은 마이너스 0% 김태호는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끔하게 여러분들 밝혀질 얘기가 되면 거의 a하고 b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우리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놈들이 다른 방법을 쓴 것 같다 우리 어떻게 찾아내지 그렇게 고심을 한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추적전을 빌려가지고 이번에는 투표장 사정투표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전부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이었었구나 그렇게가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가 분석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딱 일치하는 겁니다 진교훈 차익값 플러스 0.3% 김태호 마이너스 0.3% 검증이 된 겁니다 아 이 친구들이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받은 것만큼을 다 더해줬구나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진교훈이 진짜 받은 동별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사전투표 득표수를 합쳐가지고 100%가 됐구나 그걸 여러분들 찾아내고 그것을 검증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의 핵심 부정선거 세력들은 7번이나 사용해오던 조작가 방식의 조작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신기술 신병기인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투표자수를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서 확보한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바로 이거를 진교훈이 함께 다 쑤셔 넣어줬구나 이걸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아예 작심을 하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진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진교훈이 당선된 본인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2024년 4월 11일 날 총선에서 확실히 악랄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윤석열을 그냥 거셔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 보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다음에 악랄하게 이름 조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 뭘 했습니까 이 친구들 한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지난해 강수구청장 선거에 배워가지고 이 관내 사전투표자수를 확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만 7473표를 전부 다 사전투표에 투입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완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 투표의 예상보다도 당일 투표에 1만 5천 명이나 적게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역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최악 규모의 최고 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통이 난 겁니다 당일 투표가 좀 선전했으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낮아졌을 건데 당일 투표가 1만 5천 명 정도 여러분 적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덜통이 난 겁니다 이게 김용빈이 만든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김용빈이 만든 부정선거 첫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2024년 4월 11일 총선이 되겠죠 뻔합니다 지금 국힘당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참 뭐라고 할까 개판이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좀 그렇고 뭐라고 할까 참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통령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좀 너정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10월 11일 날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압수수색 그리고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전수조사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 가짜 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저료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런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 묻히게 되면 그러면 2024년 또는 악랄하게 이름들 부정선거 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부정선거하는 경우는 참 쉽지가 않죠 뭐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부정선거를 현직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이런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루실 주제는 그러면 2024년 또 총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주물을 깠냐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무재비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할 걸로 봅니다 그 칭훈은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였습니다 그때 조작값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거 조작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재 여권이 부정선거 문제를 덮을 것이다는 확신을 갖고 가장 화끈하게 이름들 조작한 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에 35%의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름 적용해 가지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꿉니다 그때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 그냥 우리 세상이다고 확신 안 그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는 임박했을 때 조작값 기준으로 최소한 20% 정도의 조작을 하게 되면 더불당이 승리하는 걸 보고 역대 강서구에서 조작값이 가장 높았던 경우가 일방적인 게임이 전행됐던 2018년 전국동시저방선거의 40%입니다 여러분 40%라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100장당 40장을 훔치는 겁니다 40장을 훔쳐 가지고 40장을 여러분들 더불당에 더해 주기 때문에 80장의 여러분들 격차를 만드는 겁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득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와 얻은 100장당 80장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100장당 80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20%에서 40% 정도는 조작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결과는 거의 조작값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거의 50%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제 승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놓고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내놓고 그래서 이번에 맞는 4월 11일 총선이나 2017년 대선은 그냥 아예 작심하고 조작을 할 겁니다 그걸 무자비하게 짓밟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10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선관위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는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내부 조력자만 있으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 자신들을 변호하는 이야기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을 때만이 통합선거인 명부가 위변조됩니다 이렇게 변호한 겁니다 본인들도 뭐라고 이러면 실도한 건가 하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외부 해킹을 통해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부 조력자가 있느냐 내부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아예 그냥 뭡니까 그냥 다 조작을 해버리니까 제야 전문가 이야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굉장히 익숙한 한두 사람이 조작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2024년도에 이 양반들이 얼마 정도 조작을 해가지고 몇 석 정도 가져갈 것 같냐 저는 개헌선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간들은 뭐라고 이런 판결을 했는가 하니까 조금 조작하나 좀 많이 조작하나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밖에 화끈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 못 건드리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뭡니까 죽을 상을 하더라도 절대 부정성의 이야기 못하니까 윤석열은 절대 부정성의 안 다룰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병신 머절이라고 보고 뭡니까 국민들 절대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하는 김에 뭐 이런저런 이번처럼 고민할 거 없고 그냥 개헌선 3분의 1 정도 확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딱 장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임기를 마치는 것도 의문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익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때 정도가 되면 저도 방송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채널을 폐쇄시키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이미 뭐 미운 오리털이 박혀 있을 테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자악한 겁니다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지는 여러분들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주인 변호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파주시 어뢰수는 파주시 어뢰수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파주시 어뢰수는 197세도 올라 있고 151세도 153세도 있고 148세도 있고 105세 여성도 있고 뭐 별 짓이 다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 지워버렸지만 사람들이 캡처해 놓은 겁니다 1823년생도 선거인 명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선거인 명부에서 넉넉하게 여러분들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죠 외부 해킹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은 물론 개표 분류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는 주민등록시스템 행안부가 하는 주민등록시스템와 달리 완전히 막 선관위가 자기들이 그냥 만든 겁니다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선관위가 이야기한 겁니다 내부자 조력 없이 너희가 했잖아 너희가 너희가 도덕질을 했잖아 너희가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그냥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 범죄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일곱 번은 정해진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깨를 내 가지고 너무 그 방법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신종조작수법을 시운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충분하게 사전투표자 수를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사전축부장이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걸 전산조작을 해가 전부 뭐죠? 더블당하게 되어주는 겁니다 반란입니다 반란 진짜 참 XX들입니다 이거에 입을 다무는 애들도 XX들 뭐 여기 홍미숙님처럼 총성없이 적화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며칠에 비해서 훨씬 더 정리된 정리된 그런 의견을 받으실 수 있었고 한 번 더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참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선거는 총 37,473표를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 수치는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고 진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은 선거인 기준으로 15.43%였는데 아예 작심하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22.96%의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어김없이 또 여러분들 경신을 할 겁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25%를 기록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만큼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부정성을 할 수 있는 이렇게가 여러분들 그냥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마음대로 그냥 뭡니까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마음껏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껏 그냥 신문에다가 매년 뭡니까 매번 공직선거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 값만 올리게 되면 조작값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경고하는 사람들을 다 선거법으로 몰아넣습니다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유튜브에 발언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 있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국리를 해보니까 아예 뭐 그냥 사전투표 방해죄로 사람들 고발할 필요가 없고 아예 통합선거인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이걸 7.49%를 8% 올리고 10% 올리면 그냥 3만 7천명이 4만 명 4만 5천명이 될 건데 그냥 이걸 우리 편 함께 다 넘겨주면 되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 정신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방법을 더 선호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날 사용한 방법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은 프로그램을 쓰는 거니까 뭐 믹스를 할 수가 있겠지만 훨씬 더 제가 선거 부정을 단행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덜 켜도 목숨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번에 10월 11일 날 일을 실시했던 충분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자기 편 함께 넘겨주는 그 방식을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또 4월 11일은 이런 범죄 행위가 발각된 상태에서 이걸 수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필패 정도간 대패가 될 거고 어쩌면 3분의 1 정도 개헌선을 넘길 겁니다 훨씬 더 악한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나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이제 격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국민의힘의 김기현 씨 같은 사람들도 납득이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이 침묵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참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뭐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이제 요지는 대략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겠지만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더 파헤칠 수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파헤치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병원 TV를 통해서 재야 전문가의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10월 11일 날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선관위주도 선거 범죄의 실상과 실재가 완전히 까발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부끄럽 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 사람들도 좀 찝찝할 겁니다 도덕질한 것이 다 뭐죠 cctv로 다 기록된 것보다 더 심하게 여러분들 분석이 된 거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는 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얼마나 도덕질한 게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부로 이 테이블을 남긴 겁니다 도덕질한 것을 그냥 아주 일목요연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막아야 되는데 참 대통령 대통령 참 참 말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그렇게 덮는데 김기현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무슨 당을 쇄신하는데 당을 무뚝히 쇄신할 거고 당 쇄신이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망했는데 선거 부정 부정 선거라는 말도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겁냐 하냐 그럼 남자 왜 남자가 되냐 정치는 왜 하냐 정치하는 인간들 한번 들어보라고 남자가 뭘 달고 다니면 좀 이렇게 여자에 비해 좀 담대해야 될 거 아니야 비겁하고 소심하고 부정직하고 불이하고 아니 선거를 선거를 도덕질 당해가지고 신종변기를 몇 표를 도덕질 당했는까지 다 밝혀줬는데 당을 쇄신해야 되고 국민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 이런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간들이 그냥 정신이 있냐 없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이름 화면 옆에 있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3만 7473표를 도덕질했고 그 가운데 3만 7472표를 뭡니까 진교훈 더블당 민주당 후보 함께 이런들 쑤셔 넣어줬고 한 표는 뭐죠 잘못 투입된 투표제 이름 개수해가지고 숫자가 딱 맞게 만들었고 생각보다 이러면 이번에 덜통이 크게 난 것은 예상 못하게 당일 투표율이 1만 5천표 정도 이렇게 많이 낮았고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는 이 방법을 널리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국힘당이 대패할 거고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작값을 조작을 할 것 같아 뭐 딱 정리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글도 많이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그냥 조리가 있다기보다도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 안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을 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선거부정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못만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우리가 어떻게 일당 지배체제입니까 형식은 다당제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다 일당이지 않습니까 형식은 다당제이지 않습니까 자생당도 있고 민생당도 있고 우리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국민당도 있고 민국당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워는 누가 장악하는 거 아니까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당 지배체제의 가장 원천이라는 건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불당 586 이름 주도한 부정선거 세력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인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등장한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조작값 50% 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역대 최고치의 조작을 완전히 밟아준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끝난 게임이 아니고 다음 선거는 더 밟아줄 겁니다 다음 대선은 더 밟겠죠 왜 그냥 컴퓨터만 여러분 조작하면 다 돌아가니까 부정의 한 것이 완전히 드러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어느 신문도 의무방통도 여러분들 보도하지 않고 그게 나라가 망한 거죠 뭐 어떻게 나라가 망한지 아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냥 베네수엘라 보면 됩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선거를 장악한 정치 세력들을 중심을 두고 그 외곽에 이너스컬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계급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the others 그냥 약탈이나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정권에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중과시가 때리겠죠 한국은 무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 늘어나고 세금 늘어나고 정치인들이 고소고시 포진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회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여러분 누적이 될 거고 재정적자 여러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위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쓴 건 있으니까 그 빚 다 어떻게 갚을 겁니까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애는 안 놓고 사람들 많이 늙어가고 건강보험 재정적자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만성적인 재정적자 만성적인 경상수의적자에 시달리되면 반복적으로 위기가 오겠죠 그럼 돈을 계속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만년되겠죠 그럼 합해가차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특히 살다 오신 분들 말씀 잘하시대요 합해가차 떨어지는 거 베네수엘라 무슨 뭐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합해가차 추락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가 뭡니까 연금생활자들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원화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그리스가 엉망진창이 될 때 총 들고 죽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연금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쓰레기통치 뒤져야 되고 뭐 지금 먹방하고 하니까 뭐 다 좋다 좋다 국봉 다 좋다 좋다 하지만 제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유손님 말씀처럼 부정성과 안 밝힌 모든 게 다 헛사한 겁니다 다 자다 봉창뚜디는 소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성과가 발생했는데 10월 11일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 시리즈는 보이는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수뇌부가 김기현 씨 여러분 다 빼고는 다 사퇴하면서 내놓는 대변인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자다 봉창뚜디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당을 쇄신하고 무슨 당을 쇄신하냐 부정성을 쇄신해야 되는 거지 아무도 여러분들 정신 나간 놈들인 겁니다 나는 한마디로 볼 때 나는 남자들이 저렇게 비겁할까 저 사람들 다 집에 오면 가장이고 제 새끼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인생들을 살까 여러분 남자들이 정치를 대부분 하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무능하게 되면 다음에 누가 또 고생합니까 여자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만큼 이렇게 이런 심각한 주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동서남부로 막 뛰어다니면서 네덜란드도 가고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가는 것을 내가 비난한 게 아니고 본인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홈베이스를 일단 단탄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선거부정이 돼 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대통령을 얼마나 졸러 봤으면 1년 6개월이 또 안 돼 가지고 조작값을 지르면 한 50% 올리는 그런 부정선거를 하는데 그것도 보고 대도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니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니지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만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11일에 실시됐던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아주 대표 사례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 정돈되는 하루 이틀 정도는 선거방송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그런 소소한 주제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선거에 관해서 좀 깊숙이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을 얼마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선거방송을 조금 더 주력해서 그리고 또 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격으로 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거를 도독질하는 것이 참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거 도독질이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여덟 번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여덟 번째에 일곱 번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좀 나름대로 선거 사기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약간 변형된 방법 다른 방법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아마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행하는 그런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독특한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를 통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가지고 여덟 번 그렇게 선거를 훔쳤습니다 권력을 훔쳤습니다 이것도 실로 참 놀라운 일이고 아마 세계 역사상 여덟 번이나 정당 교부금을 받는 그런 제도권 정당이 선거를 도덕질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소위 거짓말하는 그런 섭성 사기를 치는 섭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번에 선거까지 집어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586운동권들이 주도했지만 지금 더불당 내에 50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철두철미하게 그런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거짓과 또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꼭 586운동권이 주도했지만 이런 일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그런 유전자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위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선거 도덕질이 일어났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나 또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의 그런 문제를 감시하고 사실을 알려야 될 언론계가 모두 다 침묵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자들이나 부정선거를 맞고 국헌을 여러분들 유지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될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여당의 수뇌부들이 모두 다 그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입을 다무는 어떻게 보면 회계 망측하다는 표현으로 다물 수 없을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났고 더욱이 이제 30년 정도 검찰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소위 사법정의나 사회정의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안고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물었을 뿐만 아니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정권에서 일어난 다섯 번의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부정 있었고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이 몇 표 정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아예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전산조작을 통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인 그런 부정선거를 감행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는 쿡 찍어서 더불당이 원하는 자리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까지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서 울산 교육감선거에는 민지노통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든 겁니다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15장을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넘겨줘 가지고 성부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그 실무적인 일은 세금을 갖고 1년에 9천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임지원 수가 3천여 명에 가까운 남조선선거관립위원회가 모든 선거범죄의 실행주체이자 중심에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959년생이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7구학번 동기인 김용빈 신임선거관립위원회 위원장이 여러분들 선관위 지휘봉을 잡은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는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극심한 그런 득표수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첫째 날 10월 11일 방송이 끝나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이 심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개강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실상을 전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면 그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소소한 주제들 전에는 모든 게 다 소소합니다 선거부정을 제외하면 소소한 주제들은 좀 뒤로 미루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실체적 진실과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2024년 총선은 과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야 전문가의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강서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범죄라는 것을 밝혀냈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조작했는지 어떤 조작방법을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렇게 찾아 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났을 때 전무가 완전히 그냥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뜻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선거사기가 일상화된 나라 그렇지만 선거사기를 치른 자들은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이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참 이걸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힘겨운 노력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남은 삶과 아이들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힘을 좀 더 결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총론을 마치고 이제 강론으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